좋은 건 다 쓸어 담는 그런 교육과정들이죠. 경기도 내의 4차 산업혁명 기지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학생 친화적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UA 교육평가원 소장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오늘은 UA 온퇴브 경기대학교에 와서 김용수 차이머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이머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입학처장 김용수입니다. 올해 경기대학교가 개개 75주년을 맞으셨다고요? 네, 올해로 저희 경기대학교가 벌써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경기대학교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수원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학과 구조 개편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수원 캠퍼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6개 단과대학 16개 학과 37개 전공이 있고요. 서울 캠퍼스는 좀 작습니다. 관광문화대학 1개 단과대학에 6개 학과 2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공 기준으로 보면 서울 수원 합쳐서 총 61개의 전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원 캠퍼스 서울 캠퍼스 얘기했는데 말이 수원 캠퍼스지 신분당선 탓이면 광교라고 나오잖아요. 그 광교 신도시의 경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뜨는 지역에 핫플레이스의 경기대학교가 있습니다. 학과 구조 개편 얘기하셨는데 개편의 방향, 개편의 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학과 구조 개편의 방향은 유사 학문의 통합과 유망 학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 학과의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A학과, B학과가 각각 30과목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1.5배, 약 45개 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학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유망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들 조금 더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융복합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과가 어떤 게 있어요? 저도 뉴스에 보면 늘 나오시는 분도 하나 있고. 네, 그렇죠. 저희가 우선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공공안전학부의 경찰행정학 전공과 범죄교정심리학 전공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범죄교정심리학 전공이 바로 올해 구조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이수정 교수님으로 대표되는 범죄심리학과가 대학원에만 존재했습니다. 학부에는 있지 않았고요. 또 학부에는 범죄교정학과가 있었는데 대학원에 있는 범죄심리학과와 학부에 있는 범죄교정학과가 통합을 이루어서 범죄교정심리학과로 탄생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최근에는 20계열의 중요한 학과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노 반도체 전공 그리고 ai 컴퓨터공학부에 인공지능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 소프트웨어 안전보안 전공 한 3개 전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하면 서울 캠퍼스에 역시 호텔 관광계열이 유망한데요. 저희도 올해 또 학과 구조개표를 통해서 관광경영학과와 관광개발학과가 통합을 이루어진 관광개발경영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호텔 외식경영학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장님 좀 전에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가 요즘에 인기지 않습니까? 경기대학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소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광교 신도시가 바로 아이스티 산업에 집중되는 도시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저희 대학 바로 옆에 광교 테크노밸리 이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조건을 기회로 삼아서 과학기술 분야학과를 특성화해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의 4차 산업혁명 기지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죠. 특성화 얘기하셨는데 특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특성화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네. 저희 대학에서는 교내 특성화 사업으로 명칭은 K-ACE 플러스 특성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마트 제조 융합 교육 특성화를 먼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속된 학과이긴 합니다만 산업경영정보공학과가 주관을 하고요. 기계공학과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중심형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 영역에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고요. 현장 연계 인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바이오 신약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전공이 주관하고 있고 화학과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연구원 또는 어떤 신약 개발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에 2023학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 유망하죠. 반도체 특성화 사업입니다. 전자공학부가 주관을 이루어서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ict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것하고 바이오하고 반도체 그럼 그 세 가지가 요즘에 가장 핫한 산업 분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수원 캠퍼스 얘기인 것이고 서울 캠퍼스도 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울 하면 역시 관광문화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 캠퍼스는요. 관광문화대학 한 단과대학만 있는데요. 최근 여러 사회적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관광, 한류 문화 특성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관광과 문화를 별도로 떼어놓을 수 없어서요. 그것도 이제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스마트 관광시대를 리드하는 전문이력 양성 사업이라는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관광문화콘텐츠학과의 중심으로 관광개별경영학과 호텔 외식영역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제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교육특성화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겸비한 관광이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저희 대학의 재정적 지원과 학과의 노력을 통해서 관광 분야의 4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수 최장님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처장도 하셔야지 지금 각종 사업에 빅데이터가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의 발전과 대학의 어떤 연구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떤 연구비의 수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약 198억을 수주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 종합평가에서도 저희가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로 교육품질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국고로 수행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품질인증제 라는 것입니다. 교육인증제라고 하는데요. 아마 소장님께서 대학 다니실 때는 교수님들께서 자신이 아는 과목만 이렇게 강의를 주로 하시고 그 과목을 개선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옛날 교수님들이 노트 한 권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셨는데 그러시죠. 네. 요즘은 안 그렇죠. 네. 특히 저희 대학은 그럴 수가 없는데요. 우선 학생의 역량 학생의 관심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을 학교 본부 차원에서 csi 인증제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교과목을 개발할 때도 반드시 재학생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요. 졸업생 그리고 산업체 인력들의 그런 교육과정 교과목의 리뷰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교육의 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즉 교육의 기틀을 그 어느 대학보다 잘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가르치는 대학을 넘어서 잘 배울 수 있는 대학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대학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데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학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학생 친화적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을 잘하지만 그중에서 뛰어난 것은 학생 친화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국고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제가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저희 대학은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고 그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수준의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고요. 1. 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저희가 스웩 나노 디그리라는 것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전공 학생들이 컴퓨터 공학부에 가서 전공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요. 교수님들도 비전공 학생들을 맞추어서 눈높이도 낮게 가르쳐주고 또 조금 더 비전공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특이한 건 전공 학생 교육도 저희가 굉장히 심화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요.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기반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 문제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체 수요를 직접 받아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기존의 교수님뿐만 아니라 산업체 전문가가 그 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산업체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대학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보안 전공을 국내 최초 유일하게 신설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안전, 보안, 품질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단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기대학교가 좋은 건 다 쓸어 담는 그런 교육과정도 하고 있고 국고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 경기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같은 것들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온 것은 한 4, 5년 전부터 저의 준비를 해왔고요. 앞으로의 미래는 저희는 이제 탄소중립대학을 표방하고 ESG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짧게는 ES 관련 교양 교과목을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는 것도 아울러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저희 대학의 미래 비전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기대학교에 사실은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요. 경기대학교 좋은 줄 알겠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입시 얘기 좀 하겠는데 정시모집 계획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는 총 정원 2,926명 중에 정시에서는 1,01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아마 수시모집 선발 결과에 따라서 일부 인원이 이월될 수 있으니까 고수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저희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할 계획이니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시도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경기대학도 달라진 점이 좀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수험생들에게 좀 죄송하고도 불편한 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약 12개의 전공을 6개의 전공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 신설된 학과도 있고 없어진 학과도 저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학과 구조 개편이 된 것이 전년도와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고요. 또 예능 계열의 경우에 파인 아츠 학부의 모집군이 전년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체육 계열의 실기 반영 비율의 일부 조정 일부 종목의 변화만 약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육현실 입시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과생들이 문과로 넘는 이과 친구 문과 친구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통합선언이 치러지고 있는데 경기대학교는 교차 지원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필수 응시 과목에 대해서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계열이 상관없이 모두 현재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넘어 올 수도 있고 문과 친구들이 이과 모집단계로 갈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 한쪽을 막아놔서 문과생들이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됐는데 경기대학은 자연스럽게 풀어놔서 문과 교차가 자연스럽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입문계의 수학 반영 비율이 꽤 높습니다. 네. 30-40%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정찰이나 관광 쪽에 인기학과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대체로 어느 정도 비율은 높습니까 네. 저희가 정시모집 전년도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용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문사회 계열 지원자 중에 자연계 학생 교차 지원 비율 즉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한 지원자의 비율은 약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집단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안전학부나 관광계열보다는 경제나 경영처럼 약간 그 수학을 조금 더 활용하는 수학 과목과의 연결성이 높은 학과에서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비슷하군요. 보통 경영경제 특히 이제 이과생들이 넘어가기 좋은 모집단위의 비율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의 수능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따로 존재할까요 네. 우선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에는 과학탐구를 응시할 때 100분위의 15% 정도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분위의 15%면 꽤 큰 거 아닙니까 네. 아주 큰 거나 같지는 않고요. 적정하게 약간의 자연계열 학생들을 배여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표현점수 차이가 국어랑 비교해 온 굉장히 11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는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경기대학에 지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과학탐구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탐하고 과학탐을 비교해 볼 때 과학탐구 쪽에 15% 가산점을 주면서 또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고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사실은 경기대학교 입시를 조망해봤습니다마는 요강에 다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경기대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게 있으면 요전 까지는 저희가 편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은 편집 없이 그냥 롱테이크로 나갈 거니까 하실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경기대학교는 미래 글로벌 공동체를 선도할 올바른 참인 지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차별화라면 많은 대학에도 복수전공 전과 지도는 갖고 있죠. 그러나 저희 대학은 전공선택 유연화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 2학년까지 자신의 전공을 이수하다 보면 전공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가 3학년 때 다시 한번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과는 학점이 높은 경우에만 학과를 옮길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전공선택 유연화 제도는 자기소개서 또는 그 해당 학과의 관심을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전과 제도가 수능에서의 정시라고 한다면 전공선택 유연화는 학종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이것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교육 프로그램 많은 학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경기대학교로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차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귀에 번쩍 뜨는 게 있습니다. 전공선택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학생부종합전형과 같다. 전공선택에 대한 열의와 애정이 있고 그걸 자기소개서 잘 표현하면 가능하다. 네. 3학년 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중심대학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시모집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 3월부터는 이 아름다운 경기대학교 캠퍼스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오늘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